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에이로 tv 입니다 오늘은 일요일이구요 일요일 지금 10시네요 어제 제가 영상을 찍고 젠큐릭스 1,2편 업로드를 했는데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아 역시나 이 참 뭔 말을 하는지 모르게 모를 정도로 횡설수설 하고 있던데 내용도 그렇고 제가 보니까 말실수가 꽤 많더라구요 제 생각과 다르게 이상한 말을 좀 헛소리를 좀 많이 했던데 그런 부분은 제가 이제 실수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해를 해주시구요 만약에 제 뭔소리야 이런 부분은 댓글을 한번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댓글을 보고 수정할 부분은 영상을 편집하지 못하지만 댓글로 정확한 뜻을 전달해 드릴께요 한탄 영상을 볼 때마다 느끼지만 저는 참 목소리가 어리버리하고 어버버하고 어 참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제 목소리가 늘 그 참 그 신께서 저에게 많은 걸 주셨는데 목소리와 말빨은 안주셨더라구요 하하하하 고등학교 때부터 늘 말빨은 제가 참 많이 밀렸어요 말빨은 잘 안되더라구요 목소리도 좀 제 목소리가 허공에서 이렇게 모래날처럼 퍼지는 그런 목소리 전달이 좀 잘하게 되는 귀를 쫙 그 때리면서 전달시키는 목소리들이 있는데 딱 그런 분들 보면 참 부럽습니다 그리고 유튜버에서 말씀 잘하시는 분들 보니까 참 부럽네요 제가 해보니까 쉽지가 않네요 하다보면 어버버한 게 참 많이 나옵니다 어쨌든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젠큐릭스는 이제 1편 2편에서 얘기했듯이 진단키트를 만드는 회사이고 진단키트 매출이 좀 있었다 시젠만큼은 아니지만 그리고 FI들이 있었는데 FI들이 지금 많이들 던졌다 그래서 남은 FI들은 이제 1년 정도 보호 예수 1년 보호 예수가 걸려 있으니까 2020년 6월에 상장을 했으니까 2021년 6월까지는 매도를 하지 못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간단하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젠은 지금 최근 통관 수출량을 보면 시젠은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예 줄었다가 다시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젠을 보면 진단키트가 좀 잘 팔리고 있다 아무래도 아무래도 이제 가급이 되면서 독감이 유행을 해지면 독감 환자들 같은 경우에 증상이 코로나랑 똑같기 때문에 그 결국은 테스트를 해야 된다 이제 이겁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참 제가 중요하게 보는 건 저는 이제 대주주인데 대주주는 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주주가 결국은 핵심이거든요 예 제일 중요한 사람이 대주주며 대표이사죠 회사의 대표이사 이 회사의 대표이사는 조광래 대표이사인데 이 조광래 대표이사는 참 특이한 이력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이건 2018년도에 나온 기사인데요 이분이 2000년도 초반에 2001년도에 2001년도에 이분이 회사를 하나 차렸었는데 이 회사가 어디있죠 아 여기있네요 크록스 V투자라는 회사를 차렸어요 V투자라는 회사 투자회사 그래서 투자자들과 바이오 기업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했고 몇몇 바이오 기업에는 직접 투자를 해서 돈을 꽤 벌었다고 합니다 참 특이한 분이죠 연구원들은 대부분 이런 이렇게 안하는데 연구만 우직하게 연구만 하는데 이분은 연구보다 이런 쪽에 백그라운드는 연구지만 이런 쪽에 아주 재능이 있으신 분 같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이제 회사를 창업을 했죠 바이오 트라이온 그래서 이제 바이오 시밀러 개발에 뛰어들었는데 이제 2008년 금융위기 터지면서 자금줄이 막히고 그러면서 임상계획도 못해서 이거를 이제 다른 회사에 매각을 했죠 매각을 한 다음에 2011년 젠큐릭스를 설립을 하고 서울대의 약대 신영기 교수팀이 개발한 유방암 예후 예측 관련 기술을 사들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2014년도에 이제 진단 키트가 나왔죠 진단 키트가 나오면서 이제 VC들이 이제 투자로 들어오고 여기 엔질 투자자들과 벤처캐피탈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때 넘겼던 지분이 약 13,000원 뭐 8,000원 그랬던 거고 그래서 2015년도에 이제 코넥스로 갔다가 2020년 6월에 코스닥으로 상장 이전을 한 거죠 이분의 이력을 보고 있으면 상당한 투자의 안목이 있으신 분이다 투자를 벌써 회사를 차렸다가 한 것도 있고 투자 쪽에 아주 상당한 재능이 있으신 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가 앞으로 이제 M&A를 좀 많이 하지 않을까 그런 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니면 이 회사가 어느 정도 적당한 가격이 오면 또 매각을 하지 않을까 그건 먼 미래의 얘기겠지만 어쨌든 보통의 분은 아니다 이 대표이사가 보통의 분은 아니다 그리고 최근에 아주 재미있는 공시를 하나 냈는데 이 회사가 탑업인을 인수를 했습니다 그 인수한 회사는 진단키트 회사인데 인수한 것도 참 재밌어요 돈을 주고 인수한 게 아니라 이 회사에 유상증자를 하면서 유상증자 받은 돈으로 인수를 한 겁니다 즉 자기 돈 한 푼 안 드리고 회사를 인수를 한 거죠 이 회사 이름이 나노바이오 라이프 인데 이 회사는 나노바이오 라이프 는 이 코로나 진단키트 중에서 랩피드 항체항원 검사 키트를 만드는 회사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젠큐릭스는 이제 두 가지 두 가지를 갖고 있는 거죠 하나는 rpctr rpctr 를 갖고 있고 그리고 지금처럼 항체항원 15분 내에 결과가 나오는 그래서 이제 하반기에 코로나 독감 환자들이 많아지면 이 독감 환자들이 rpctr 로 검사를 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빠르게 15분 내에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걸로 한번 테스트를 합니다 테스트를 해서 음성이 나오는 사람들은 집으로 가고 양성인 환자들은 정확도가 이건 떨어지니까 양성인 환자들만 다시 한번 rpctr 로 검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정확도가 99% 이상이니까 그걸로 정확하게 이 사람이 코로나냐 아니면 그냥 뭐 독감이냐 그거를 걸러내는 음 그렇게 걸러내는 방향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젠큐릭스는 이제 8월 달에도 미국에 판매를 한 적이 있죠 그 파트너사에 그쪽에다가 제가 볼 때는 페루나 이제 여기 남미 페루는 브라질 남미 그리고 미국 유럽까지 했으면 좋겠는데 일단 미국이 큰 시장이니까 환자도 많고 미국 쪽에 앞으로 이런 진단 키트가 아마 판매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가격인데 아 이 가격이 어 16,000원 지난번 16,000원이 참 좋았던 이유는 어 FI들 같은 경우는 평단이 13,000원 뭐 이렇기 때문에 어 쉽게 던질 수 있는 물량이 아니었어요 15,000원 6,000원에서는 생각해보십시오 2014년도에 그거를 들어왔어요 그런데 지금 거의 6년 지났잖아요 6년 동안 지났는데 딸랑 그 10% 먹고 던지겠습니까 10% 20% 또 아니죠 더 크게 먹고 던져야죠 그래서 그때 한 주가가 16,000원 까지 떨어졌을 때는 상당히 안전마진이 존재하는 하방이 단단한 가격이었는데 지금 2만원은 물론 FI들은 많이들 던졌지만 아직도 찜찜하다는 얘기죠 여기 뉴스가 진단키트 판매 뉴스나 공시가 안 뜨면 주가가 흘러내리지 않을까 왜냐하면 앞에 물렸던 분들은 어 실망감에 매도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게 조금 우려스럽긴 한데 아 모르겠습니다 예 또 한 달 이내에 한 달 두 달 이내에 독감 환자 늘어나면 또 공시가 나올 뉴스나 공시가 나올지 뉴스나 공시가 음 매출에 작년도 매출에 뭐 한 1000% 이상 되는 큰 금액이 떠 준다면 주가는 또 크게 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 그래서 일단 계속 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젠에 어 진단키트 판매량도 계속 확인을 어 해야 될 것 같구요 예 요렇게 해서 3편까지 마치구요 4편에서는 그동안 좀 그전에 빼먹었던 부분하고 어 추가적인 부분을 좀 보완해서 한번 업데이트를 할게요 네 이상으로 마치구요 어 가족과 함께 즐거운 일요일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